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흙이 사는 방법 지금 궁도가 상당히 좁아 보이죠? 정상적으로는 살기가 힘들어 보이는데요. 수법이 필요합니다. 어떤 수법으로 살아야 될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2대가 없어 보이죠? 이렇게 한 칸 띄는 수는 사는 형태가 안나옵니다. 그렇다고 딸 수도 없고, 이거 안되겠죠? 여기서는요 할 수 없습니다. 일단 맞고 버텨야 되요. 이 수와 최선의 수가 되고요. 100은 여기서 이렇게 단수 치는 수는, 아 이건 살았죠? 이렇게 단수 칠 사람이 없겠죠? 이렇게 나가는 수는 어떨까요? 이렇게 단수 쳐서 A, B로 또 이 형태도 살게 됩니다. 100이 어디 둘 것이 없습니다. 놓으면 따니까요. 그래서 100은 볼 것도 없죠? 어딜 마구 하고 단수 칩니다. 이때 잘해야 됩니다. 이때, 이거는, 이거 한 집 밖에 안되죠? 이거는 안되는 수고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미친 척하고 이렇게 나가버립니다. 어이, 이 사람이 정말 미쳤나? 이거 지금, 여기는 둘 수 없죠? 살았어요. 있는 수도, 예, 살게 됩니다. 그 천사는 어떻게 해요? 100은 내친 김에 단수를 쳐야 됩니다. 이때 여기를 끊으면서 단수. 외길이 됩니다. 안 딸 수가 없죠? 이쪽은 먹여치면은, 예, 요 하나 둘 셋 넷 점이 잡혀가지고 사는 형태가 됩니다. 뭐 따든가 있든가 뭘 해야 되겠죠? 따면은, 요렇게 해서 삽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맞고, 상대방의 단수 칠 때, 요렇게 나가는 수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단수 침은, 아까처럼, 요렇게 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는 수, 맞고서, 이렇게 나가는 수, 요소를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둑살, 흙이 사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